자, 저번주에 행잉 니업만 했다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무릎으로 올리는 동작부터, 니업 동작부터 간단하게 하고 이제 레그레이즈 동작을 하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그렇죠. 하나만 더. 아니요, 발 다시. 아, 왜요? 아직 수행 시간 때문에 레그레이즈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행잉 니업만 들어갈 겁니다. 많이들 안 그랬어요. 많이들 맞아요. 행잉 레그레이즈 오늘 한 번 동작 보여줄게요. 자, 행잉 레그레이즈를 해볼 건데 버티는 동작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. 자, 다리 뻗은 상태에서 올릴게요. 자, 올려서 10초 버텨볼게요. 제가 선으로 살짝 받쳐놓을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잘했어요. 내리고. 오, 좀 버티는데요? 생각보다. 내렸다 내렸다가 더 쉬울 거 같아. 오, 둘. 오, 셋. 넷. 부르른 얼굴이 부르블르떨리면서 막 악을 쓰고 하는데요? 오, 생각보다 잘했어요. 레그레이즈가 되니까 버티기는 안 해도 돼요. 자, 이제 다른 분 한 번 모셔보세요. 쉬워보인다고 했어요. 아니야. 빨리 모셔보세요. 아까 끄기 쉬워보는데 빨리 모셔보세요. 레그레이즈 안 되면 안 돼요. 빨리 들어오세요, 빨리. 버티기. 많이 두 개방. 버티기만 해봅시다. 니업도 못 할 거 같은데. 아니, 버티기만 해봅시다. 상체 딱 버티고 무릎 뻗어서 자, 뻗을게요. 쭉. 더 올려줘. 자, 더 올려보세요. 조금 더. 여기 등 떨어지면 안 돼요. 안 떨어지고 있어요. 10초. 하나, 둘, 손에 힘 뺄 겁니다. 셋. 내려오면 안 되죠. 넷. 다섯. 여섯. 내려오면 안 돼요, 내려오면 안 돼요. 내가 내리고 싶어서 내릴게요. 내려오면 안 돼요. 아닌데. 자, 레그레이즈 해봅시다. 레그레이즈 해봅시다. 안 돼요, 레그레이즈는 더더욱 안 되죠. 저보다 못 하시네요. 아니, 몸무게 차이가 있으니까. 아니, 조금 상체도. 깐독되지 마세요, 조용히 하세요. 상체도 몸무게. 자, 가볼게요. 쭉 올려보세요. 오, 셋. 자, 두 개. 넷. 마지막. 오케이. 표정이 지금 모든. 자, 방금 저희 피디님 생흥 레그레이즈 할 때 보면 뒤에 등판에서 등이 조금 떨어졌죠? 네. 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배의 힘을 쓰기 보다는 그냥 다리 힘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등판은 딱 고정시켜놓고 다리를 끌어올릴 때 배의 힘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. 자, 방금 했던 행윙 레그레이즈 동작은 처음부터 바로 10개가 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10초씩 버티는 동작부터 먼저 해서 배의 코 근육부터 먼저 강화를 시키고 그 후에 행윙 레그레이즈 동작을 반복해서 복부 운동을 해주세요. 다시 개 부르죠. 다음 영상에 만나요. otion insights 動作 다니엘 Despite yty會 ve Siberia 某 외